아니, 그런데 얘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지금. 아, 이 놈이 시키고 어떻게 된 거야.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 몇 분 남았어. 쬐다니까. 야, 희철이 쬐어. 와, 왔네, 왔네. 비가 너무 많이 와, 형. 비 오는데. 야, 들어가, 들어가. 야, 왔네. 비 오는데 이게 돼요? 비 오는데? 어우, 그래도 하러 왔네. 물에도 의리를 지켰다. 이야. 비 오는데 수영 안 하는 법은 없지. 물이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수영장에서도 겪었지만 입에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충제를 갖고 왔어. 아니. 구충제를 갖고 왔어. 구충제를? 아니, 이것까지 먹으면서 수영을 해야 해? 오늘 먹고 일주일 후에 하나를 더 먹으면 돼. 알았지? 왜 일주일 후에 먹는 줄 알아? 왜요? 그 기생충이 살아서 앓을까. 왜 안 돼? 그 알깐, 그 알깐 애들까지 죽이려면 일주일 후에 하나를 더 먹어야 돼. 알았지? 아니, 형님. 이렇게까지 이걸 완주를 해야 되는 게 뭐 내 스스로와의 싸움인가? 그럼. 저는 제 자신과 안 싸우고 싶어요. 아니, 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도전 의식. 저 도전 의식 아예 없는데? 어? 야, 있잖아. 너 이걸 먹는 순간. 완주해야 돼. 그럼. 그 전에 한 가지 뭐가 있어. 이 대회 규칙상. 뭐요? 사인하면 안 돼. 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이 대회가 이제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 형, 없어야죠. 아니, 형 불의의 사고 없을 생각을 해야지. 잠깐만, 형님. 이게 혹시. 사망한 경우에도 원인 여아를 묻지 않고. 나 진짜. 리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대규칙이야. 뭐 승강마비가 있을 수도 있고 모양이라고 이래서. 잠깐만, 형님. 형 원래 그런 거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목숨을 불구해, 이게. 어. 장가도 한 번 뭔가 보고 제일 많은 식으로. 빨리 사인, 사인하자. 일단 왔으니까. 아. 우와. 사인하고 일단 빨리, 얼른. 계속 빨리빨리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그래서 형, 솔직히 내가 오면서 검색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 뭐 부상자나 이는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더라고. 그럼, 그럼. 그런데 셋 중에 1번이 되지 맙시다. 누구도. 유일한. 이 대회 유일한 부상자나. 아, 절대. 그런데 우리 아들 저 실력으로 괜찮을까 봐. 국정이다. 라는. 아. 아. 이거의 conse nouvelle 건 ùng다 allora. Billie局이었다. 네. 티ença.